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나라에서 원자력 플러스터 포럼이 이 나라의 원자력 발전에 자그나마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지금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에서는 위기에 처해있습니다.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치고받고 난리지 않습니까? 저는 이 포럼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고 거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잘된 것은 잘된 것으로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더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할 겁니다. 저희들은 그런 인프라를 나라에서 하락하는 것 이외에 우리가 필요한 인프라가 뭔지를 잘 그림을 그려서 정부 부처에 그냥 해달라고 떼쓰면 떼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잘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안을 주셔서 정부에서도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구나 정말 우리 경상국도 단지 안전하다는 이유로 동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전부 갖다 둔 발전소를 다른 형태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 친화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오도록 저희들이 의원님과 같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. 경상국도는 국내 가동원자의 50%를 이렇게 보유하고 있고 원전 최대의 기적지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 가지 원자력 시설과 반손 본사, 원자력 환경공단, 원자력 관련하는 기술들이 경주에 있습니다. 이것은 앞으로 우리 영국 지역의 큰 발전의 원동률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와 그리고 원자력 문화가 두 단계에 성숙하는 것이 되었습니다. 축하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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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저희가 달라뇨을 위해 상상승을 주시겠습니다. 축하합니다. 앞으로 역대 활동을 잘 할 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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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